으 안녕하세요 어구 1번 입니다 빈칸 이구요 아 빈칸은 우선 퍼셉션 이렇게 나 있는데 그냥 이럴 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이거 자체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포인트 자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평가 문제 같은 것은 좀 더 이제 신중하고요 그리고 EBS 문제만 해도 여러분의 신뢰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신뢰도에 비해서 그 품질 이랄까 이게 좀 처지는 경우들이 깨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고3 용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책들에서도 이제 포인트가 잘못 잡힌 것들이 꽤나 많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저거요 그러니까 밑주름이 밑주름이가 아닌 것도 밑주름이로 막 해 놓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주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냐면 함축음이 해야 돼요 그냥 읽자마자 그거 가지고 뜻을 유지해 낼 수 있다 그런다면 그건 함축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가보죠 테크놀로지 has made possible to manipulate for sensory property to make them sweeter or saltier or richer testing or more colorful will 이렇게 나있어요 기술이라는 것이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데 이게 가 목적으로 투이와 집 목적이 되고 그래서 투이와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가 나기 부사가 나와도 안되죠 목적 보호자이니까 또 디스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 하는 거구요 뭐 하는 거냐면은 manipulate 한다 하는 거에요 음식의 미각적 특징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감각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미각적인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To make them sweeter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댐이라는 것은 이 프로퍼지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적 어떤 그 미각적 특징들을 좀 더 달게 만든다든가 좀 더 짜게 만든다든가 좀 여기서는 리처라는 개념은 좀 담백함으로 보세요 담백한 맛을 내도록 만들거나 혹은 훨씬 더 색깔이 좀 진해 보이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는 얘기에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 정도로는 들어가는 게 가능해져요 참고로 지금 이 책에서 같은 경우는 perception 이라는 것을 아마 센서리라는 감각기관이라는 미각 쪽에 이제 그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걸 냈는지 모르지만 이건 단어 하나를 낼 때는 그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근데 빈칸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따라서 technology has fully separated the tenseness of food from the nutritional value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순서를 넣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계가 조작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을 센서리 프로퍼티를 조작을 해버려 따라서 기술이라는 것이 완전히 어쩔 수가 있냐면 separate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럼 이것도 일단 단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어가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단어뿐만 아니라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음식의 맛을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냐면 그들의 영양적 가치로부터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영양은 개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어휘로 가거나 아니면 빈칸으로 가거나 이게 빈칸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퍼셉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뒤로 들어갑니다 인어디션 또한 또한 연결 같은게 특정 학교 같은게 연결이 막 나온다고 하면 두 개 세 개 막 넣는 수도 있으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게다가 커런트 테크놀로지 특히 기술에 대한 문제 또한 create notorious hazard 그 악명높은 위험이죠 위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이 음식이 위험한 건 뭘 것 같아 뭐 건강상 위험 정도로 봐야 되겠죠 에너지 퍼셉션 에너지 인식에 대한 에너지 인식에 대한 위험을 만들어 낸다 여기서부터 에너지 인식은 또 여기서 미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낼 문제를 빈칸으로 내면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꼈지 모르지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출체를 잘못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관점이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잘못된 문제는 이 문제를 만든 선생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좀 깝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스트레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 별로 스트레스 쌓이질 않습니다 웬만한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들은 그렇겠죠 아 둔하구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갑시다 더 팩 컨텐츠 더 팩 컨텐츠 여러분 매니 프로세스 푸트 여기까지 주어져 그래서 만 가공되어진 식품들에 있어서 지방에 지방질의 내용이라는 얘기는 지방 함량 정도라는 거 이렇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퍼셉션 이라고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 여기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인데 에너지원은 대체로 지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에너지 퍼셉션 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한 부분에 한정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일단 가공되어진 만 가공식품들에서의 지방 내용물은 에너지나 클리얼이나 에비덴트 내용물이 분명하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클리얼이나 에비덴트가 거의 의미는 똑같잖아요 분명하게 명확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프로미더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 여기서 에너지라는 에너지 퍼셉션 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방 함량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든다 이 표현으로 지금 간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끊는다 여기서 끊어버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쉽지는 않죠 여기에서 지금 에너지 퍼셉션 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방 함량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편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from either에서 이 부분 잘 보세요 from either or from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법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 무슨 얘기하면 either a or b라고 either a or b 그러면 이 구조는 같애야 돼요 그럼 either from 하고 or from 이렇게 나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either가 앞으로 나가고 이게 이래 오고 이래야지 이 구조가 맞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from 해놓고 either 그리고 from을 앞에 썼다고 그럼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야 돼요 사실상 either a or b 이렇게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작문을 한다 외국 대학을 가려고 해서 작문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구조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 하면은 겉으로 볼 때죠 appearance of the food its feel and taste 결국 뭐냐면 기름기를 우리가 지방기를 많이 먹는다 자 그러면은 외관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돼지피게가 안 보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음식의 외향에서 돼지피게 지방질이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씹어보니까 그 느낌이 지방질 같은 느낌 여기서 필요한 얘기는 텍스처 질감으로 보세요 그리고 맛도 느끼하고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혹은 또 무엇까지냐면 더 패키징은 shape of the item 포장에서 포장에서도 지방질이 포장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모양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 상품에 그리고 보니까 기름이 드럽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기름 들어간 것 같지 않게 보여 버린다 하는 겁니다 색깔을 넣어 가지고 하건 어쩜 가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퍼셉션형 개념은 한 단어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퍼셉션에 대한 위험이란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나클리엘리 에비던트 분명히 보이지가 않는다 이 얘기에요 그럼 여기서 어휘로 간다 있으면 여기에 에비던트 나스를 포함해서 에비던트 이렇게 가야지 이제 맞는 거죠 어휘문제입니다 이거 빈칸문제가 아니라고요 The energy content of variety of similar tasting food can very considerable 그래서 에너지 인제 그 내용으로 보세요 다양한 유사한 맛을 내는 음식들에 에너지 컨텐츠가 can very considerable 무척 다를 수 있다 지방 소위량으로 보면 그게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array of search process for product array란 얘기는 일련의 것이라는 얘기니까 만원으로 그냥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에 이제 식품 가공품들이 made tasty 근데 그것들이 맛있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뭐 실제 이놈에서는 주어는 이게 되고요 동사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게 여기서 매일이 다양하다 컨셉이 엄청나게 다양하다 하는 개념하고 지금 이제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made tasty by the additional fat sugar and salt 그러니까 각종 첨가물에 의해서 추가되어 추가로 추가에 의해서 맛있게 만들어진 이란 얘기죠 made 그래서 여기선 원래는 수동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made tasty가 되는 거지 이것도 tasty가 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어법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다양하다 하는 거죠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해요 끊는다 했을 때 뭐 여기서 뭐 다시 끊는다든가 뭐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하죠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하는데 대단한 건 의미하죠 by following your food preference 뭐 함으로써 따름으로써 그들의 음식의 선호도를 따름으로써 음식 선호도를 따름으로써 여기서 이제 음식 선호도 따름다는 게 eating a variety of taste be a food 그러니까 맛이 좋은 것을 먹는다 우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people are no wrong assure 사람들은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는 것을 아우 나 건강한 음식 먹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getting a nutritionally aq diet 그들이 뭐 한다는 거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것을 확신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빈칸을 대니 이 뒷부분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못했어 이렇게 돼요 못했어 근데 그게 인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영양하고 맛하고 영양하고 분리돼 버렸어 이 구조라고 그래서 빈칸을 만든다 있으면 이 부분 아니면 저 뒷부분이 돼야 돼요 문제 잘못 출제한 거다 하는 거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아주 제가 이제 그냥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재밌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뭐 어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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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하고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제 아주 좋지는 않다 할 때라도 순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 우선은 이제 이거 현재 상태가 이렇다 근데 나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1학기 시험 보기 전까지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의 퍼센트가 40% 까지는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넘을 수도 있고 제 바람이기도 하더니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부교제 정보를 구한다 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ä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st